안녕하세요 크리시안사 학교는 연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34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련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범죄를 정의하였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금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예외 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위인들에게만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었죠 너는 죽게 살기로 내게 찾아왔다 라고 저에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항상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부분 집중을 요하는 일들이죠 전화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용철처럼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가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수준으로 기도하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먼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떠오르거나 하건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하기 싫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때문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수준을 정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있을죠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인이 시킨 일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마음이 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이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함을 믿는다면 우리의 아침과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침에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것이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 되어 있겠죠 밥을 억지로 먹지만 밥을 먹고 나서 비로소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소선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지혜와 사랑을 빼앗게 되겠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받게 되고 기도를 쉬면 쉴수록 있는 것마저 빼앗게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통해하는 삶이 꽝이 되므로 기도하기 싫다는 지극히 사치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기도 없이 살 때 아침부터 밤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건조하고 메마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목적과 다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에 대해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정립되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문에서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자문 23장 2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네이미야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저와 내 마음의 수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10편 37편 4절이죠 너의 의인들아 여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0편 32편 11장입니다 여와야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0편 21편 1절입니다 기도가 그저 숙제이고 의무수항이 된다면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심을 살피시는 이가 자신을 기뻐하시는 이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세요 세번째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바 살피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박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 보면 8장 14절이죠 좋은 결과 즉 열매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열매 몇 개의 좋은 땅인지 아닌지 살피고 갈아야겠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은 마음이 길갓과 같아서 단단하여서 귀신이 넣어준 마음을 금방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코칭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으로 봤지만 믿음이 의지되지 못하고 시험을 받으며 못 얘기하는 사람은 돌밭입니다 시험은 동전의 악면처럼 두 가지 면이 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락하시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 공격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시험 즉 마귀의 공격을 하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준만 하락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알면 아마 우리는 시험에서 이 길을 쓰여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성의 염려나 재리와 일락 등이 들락달락할 때가 많다면 내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늘 허용하고 있으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적금을 막는 죄입니다 진짜 믿음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모든 일에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심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리와 일락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맞닿아 있죠 자신의 운상으로 섬기고 있을 때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쇼핑, 도박, 게임, 스마트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 비우기에 살펴봅시다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과 교장 훈련을 시작해서 나갈 때 처음에는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억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는 마음을 읽어도 한 줄, 두 줄 읽다가 꿈나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자죠 매일 결단하지만 무거운 눈꺼풀도 눈꺼풀 하나도 들어올리지 못한 자신 때문에 자괴감이 가득하죠 그래도 오뚜기처럼 다시 시도합니다 한 장을 넘어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생기죠 이 말씀대로 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 내 마음이 이런 죄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못 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아 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죄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이라 하신 말씀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 안에 하나님께 맞추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이 마음을 꺾지 않고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 마음이 10%만 있고 90%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10%의 마음을 꺾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다시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이인지 되면 예수필을 쳐냅니다 회개하고 쳐내고 또 들어오며 회개하고 쳐내는 이 피터지는 전쟁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느껴지죠 실감이 쌓이면 확신이 되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삶의 팩트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는지에 삶의 드러나는 팩트로 체크하세요 첫 번째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실킨를 살펴봅시다 선곡 같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팩은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서 나오는 문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염려를 이겨내는 실제적인 방법은 예수필 속사포로 빠르게 쳐내는 것과 빌리포서 4장 6,7절과 같은 말씀을 실제로 암성하며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믿음이 차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부르더라도 마음을 모아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불신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능력이 있듯이 믿음의 생각 또한 능력이 있으며 귀신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10편 23편이나 주기도문 에베소서 3장 골로세서 1장이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을 인수하여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이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자발적인 태도로 훈련하기입니다 다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나니 고린도 후서 2장 1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보면 17장 3절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로마서 14장 22절이죠 더욱 알았을 때 너희가 무엇을 먹든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마가 봉시 4장 24절입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워 죽인 것과 우맥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사동적 19장 29절이죠 누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3문 6장 5절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영수학교에서 온 아이들은 스스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시키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스스로의 동기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의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입니다 어른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비교적 분명하죠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자신도 모르게 동기력이 떨어져 있어 숙제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는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무하는 군인들이 부대에서 검열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검열을 통과하지만 마음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적당히 열심히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공부 시간이 월등히 많습니다 습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해야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전심으로 기도하려면 자발적인 동기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쳐준 것만 해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왜 안되지라고 고민하며 스스로 생각해서 그 이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개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했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는 태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삼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마음속에서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0년 후 아들을 삼일 동안 사명의 권세 안에 내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죽여야 합니다 이런 자아들만이 성령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